안녕하세요 국산차 일련보정업체 국모닝총각들의 정진아 매니저입니다. 지금 보고 계신 전산은 딜러들만 볼 수 있는 전산이죠. 수원 위치한 저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수원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. 원하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와 함께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오늘 차량은 카니발 R 차량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. 가성비 있는 차량 가져와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첫번째 차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 첫번째 차량 카니발 R 리무진 디젤 구인승 기본형 차량이죠. 이쁘게 된 아주 차량이죠. 가성비 괜찮은 차량 자 판매가격 850만원 이고요. 2011년식입니다. 주행거리 83,000km로 된 아주 깔끔하고 엔진 미션도 정말 좋은 차량 성능기록보 보겠습니다. 매연 4%로 되었고요. 용도변경 없습니다. 사고이력 없습니다. 단순 수리 있습니다. 어디쪽에 있을까요? 도우쪽 여기 부분에 단순 교환이 있네요. 미세누유는 없는 깔끔한 차량입니다. 주행거리가 83,000km로 된 차량이죠. 일렬 상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. 시트 상태 아주 양호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뒷열도 괜찮죠? 트렁크 아주 크게 되어 있습니다. 넓게 되어 있습니다. 네 괜찮죠? 네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. 엔진 상태 괜찮고요. 타이어 상태 양호합니다. 힐 상태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. 네 멋지죠? 네 이렇게 옵션들 보실 수 있습니다. 양방향 열선 시트 같이 되어 있네요. 네 멋지죠? 네 에어백도 있고요. 하이패스도 있습니다. 네 후방 카메라 보실 수 있어요. 내비게이션도 볼 수 있고요. 자 멋지게 되어 있죠? 네 주행거리 83,000km로 된 흰색 차량입니다. 자 판매가격 850만원입니다. 괜찮죠? 깨끗합니다.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. 다음 차량 자 판매가격 670만원이고요. 네 상품화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차량이에요. 670만원이고요. 2011년식입니다. 주행거리 37,000km로 된 차량입니다. 자 매연 2%로 되어 있고요. 용도 변경 없습니다. 사고 이력 없어요. 네 단순 수리 없는 깨끗한 차량이에요. 미세누유도 없는 차량. 네 지금 상품화 하고 있는 차량이니까 이 차량 보기 원하시면 원하시면은 알려주십시오. 완전 무사고 1인 신조 차량입니다. 다음 차량입니다. 다음 차량 네 카니발 R 9인승 디젤 GX 고급형 차량입니다. 자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상품화 하고 있는 차량이에요. 자 판매가격 670만원이고요. 2011년식입니다. 주행거리 39,000km로 된 차량입니다. 매연 2%로 되어 있고요. 용도 변경 없습니다. 사고력 없고요. 단순 수리 없는 네 깨끗한 차량입니다. 미세누도 없죠.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상품화 하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차량입니다. 다음 차량입니다. 다음 차량 자 판매가격 750만원이고요. 네 연식은 2012년식입니다. 주행거리 94,000km로 된 흰색 차량 네 깔끔하게 된 차량이죠. 카니발 R 차량입니다. R 11인승 차량이죠. 자 매연 1%로 되어 있고요. 용도 변경 없습니다. 사고력 없습니다. 하지만 단순 교환이 있어요. 프론트 팬더 이쪽에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. 미세누유 네 하나도 없는 깔끔한 차량입니다. 자 시트 상태 아주 괜찮고요.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. 네 뒷열도 깔끔하게 되어 있죠. 핸들 상태 괜찮습니다. 타이어 상태, 휘 상태 괜찮고요. 엔진도 깔끔하게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. 옵션들 확인하실 수 있죠. 네 옵션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 뒷열 트렁크 크게 되어 있습니다. 네 썬루프 있습니다. 썬루프 있고요. 하이패스 블랙박스까지 있고요.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.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. 멋지죠. 내비게이션 확인하실 수 있어요. 일련 상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. 컷홀도 두 개 있고요. 괜찮죠. 판매 가격 750만원 최상의 컨디션으로 여러분께 찾아 보았습니다. 다음 차량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. 다음 차량 11인승이고요. 디젤 GLX 최고형 모델 차량입니다. 판매 가격 1000만원입니다. 2014년식이고요. 주행거리 3만 킬로로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이죠. 네 괜찮죠. 괜찮은 차량입니다. 네 시트 상태 양호합니다. 네 성능 기록 뽑아 보겠습니다. 매연 2%로 되어 있고요. 용도 변경 없습니다. 사고력 없고요. 네 단순 수리 없는 깔끔한 차량이에요. 네 괜찮죠.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.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. 주행거리가 너무 짧죠. 딱 단 돈 1000만원에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자 네비게이션이 있습니다. 네비게이션이 있고요. 각종 오션도 있죠. 아주 훌륭하게 되어 있죠. 네 뒷열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.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. 자 후방 카메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1000만원에 볼 수 있습니다. 자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. 다음 차량 네 가격 괜찮죠. 지금은 상품만 하고 있는 중이에요. 이 차량은 네 이 차량은 상품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. 판매가격 549만원이고요. 2014년이십니다. 주행거리 16만키로로 된 차량이에요. 성능 기록 뽑아 보겠습니다. 매연 3%요. 용도 변경 없습니다. 사고력 없고요. 단순 교환 있습니다. 프론트 네 이쪽에 단순 교환 있네요. 네 하지만 누유 있습니다. 누유 있으면 이거는 사시면 안 돼요. 이거 사시 마세요.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. 네 판매가격 550만원입니다. 550만원 550만원 차량이죠. 자 구인승 디젤 GX 차량 자 2010년식이고요. 네 주행거리 13만키로로 된 차량입니다. 성능 기록을 보겠습니다. 매연 1%로 되어 있고요. 용도 변경 없습니다. 네 사고력 없고요. 단순 교환 없는 차량이에요. 미세누유 하나 있어요. 미세누유 하나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. 자 휠 상태, 타이어 상태 양호하게 괜찮고요. 엔진도 괜찮은 편이고요. 네 기어 확인하실 수 있죠. 시트 상태에 양호합니다. 트렁크 넓게 되어 있고요. 블랙박스 있습니다. 네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. 옵션들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. 핸들 상태에 양호하게 되어 있죠. 네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입니다. 이런 차는 가격 대비 너무 괜찮은 차량이죠. 이런 차량 사시길 바랍니다. 자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. 다음 차량 아 정말 싼 차량이죠. 근데 주행거리가 좀 많네요. 자 판매 가격 480만원 차량입니다. 13년식이고요. 주행거리 22만키로로 된 차량입니다. 네 검정색 차량이죠. 성능 기록보 보겠습니다. 자 매연 17%로 되어 있습니다. 이런 차는 사지 마세요. 매연 17%는 네 말이 안 되는 차량 네 공기가 안 좋은 차량이에요. 이런 차는 사지 마세요.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. 다음 차량 자 판매 가격 559만원입니다. 559만원 차량이고요. 네 디젤 9인승 차량이죠. 최고평 최고급형 자 13년식이고요. 주행거리 21만키로로 된 차량이에요. 자 매연 14%로 되어 있어요. 아 이 차량도 여러분 구매하지 마세요. 14% 매연이 너무 높아요. 이런 차량 사지 마십시오. 자 마지막 차량 다음 마지막 차량 하나 볼게요. 자 이 차량 볼까요. 자 판매 가격 560만원입니다. 주행거리 15만키로로 된 2014년식입니다. 자 겉으로 볼 때는 깔끔하게 되어 있죠. 괜찮은 차량이에요. 디젤 GLX 최고형 모델입니다. 자 매연 6%로 되어 있고요. 괜찮습니다. 용도매경 없습니다. 사고율이 없고요. 단순교환 있네요. 프론트 이쪽에 단순교환 있습니다. 자 미세누일 볼까요. 미세누일 하나도 없죠. 괜찮습니다. 엔지상태 괜찮고요. 일렬상태 깔끔하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. 핸들 보세요. 핸들 양호하죠. 깔끔하게 되죠. 멋지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. 네 멋지게 되어 있어요. 양방향 에스시트 되어 있는 차량이죠. 시트상태 멋지고요. 타이어 상태 괜찮고요. 엔지상태 양호하게 되어 있습니다. 네 트렁크 보이시죠. 네 후방카메라 있고요. 네비게이션 있습니다. 네 이렇게 크로지널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. 네 압률 열선 시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억수단자 있고요. 네 USB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. 자 모니터 이렇게 크게 보이죠. 네 키 보이고요. 하이패스 있습니다. 자 핸들 열선 있는 차량입니다. 썬노프 까지 있어요. 네 시트상태 괜찮습니다. 와 가격 560만원에 주행거리 이 정도면 너무 양호한 차량이죠. 양호한 차량입니다.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. 자 판매 가격 530만원이고요. 자 판매 가격 530만원이고요. 주행거리 19만키로로 된 차량입니다. 네 검정색 차량이죠. 자 젤엑스 디젤 젤엑스 프리미엄 11인승 차량 자 성능 기록부 볼까요. 자 매연 5%로 되어 있습니다. 용도 변경 없고요. 자 사고 이력 없습니다. 단순 교환 있습니다. 도어 쪽에 도어 쪽에 여기 부분에 교환이 있습니다. 미세누유 하나도 없는 괜찮은 차량이에요. 엔진 상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. 네 일련 상태 괜찮고요. 네 뭐 이렇게 옵션 이렇게 뭐 하셨네요. 네 오토 슬라이딩 도어 있고요. 자 TV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 TV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썬루프도 이렇게 타셨습니다. 자 크루저 컨트롤 자 크루저 컨트롤 있고요.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. 핸드 상태 양호합니다. 네 시트 상태 괜찮고요. 시트 옵션 이렇게 다셨습니다. 자 네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옵션 다셨죠. 네 하이패스 블랙박스 앞열에도 열선 시트 같이 되어 있습니다. 내비게이션 있고요. 뒷열 접혀서 이렇게 트렁크 할 수 있습니다. 자 이렇게 괜찮죠. 차량 네 자 이렇게 보시다가 정말 마음에 드신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전화번호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. 행복한 하루 기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